내가 왜 하면 안 되는데.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네? 넌 못생겨서 안 된다고, 이 녀석아. 아, 미친 걸레 파물를! 아, 뭐야! 이미 걸레라 빨아주려고 그랬다, 왜! 니가 뭔데, 니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? 껍데기만 예쁘면 다야? 알맹이는 구질구질 더러운데? 2학년? 언니가 뭔데 끼어들어서 지랄인데요. 나? 이 녀석아. 얘, 언니다! 왜, 뭐! 고문아! 아, 미친 저녁 뭐야! 뭔 년? 아, 이 년을 때 뭐야! 아, 빗맞았네. 다음에 이러다 또 걸리면, 그때 코에 실리콘만 할 줄 알아. 아, 빗맞았네. 아,icer